자, 2017학년도 수능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잘 출제가 안되는 3단 논법 문제인데 또 갑자기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가의 주장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할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 자, 여러분 늘 주의하실 건 반론. 반론이냐 아니면 지지할 근거냐 이런 거를 늘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내는 뭐 일종의 동물복제죠. 동물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동물복제는 허용돼서는 안된다. 자, 요거는 논리회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 자, 이것은 A는 허용돼서는 안된다. B다. 이렇게 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고요. 동물복제 C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간 거죠. 자, A는 B다. 그리고 결론은 C는 B다. 그럼 여기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C는 뭐다? A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C는 A다. 어,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 거야? A는 B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 C는 B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가운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C는 A다가 들어갔으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A가 아니라 C는. C는 A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C가 A가 되고 A가 B가 되니까 C는 B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제발 이해되시죠? 이게 논리예요, 논리. 3단 논법. 자, 그러면 C는 A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동물복제는 뭐라는 거야? 종의 다양성을 뭐한다? 훼손한다. 자, 동물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뭐한다는 거야? 다양성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뭘 찾아주라고? 반론을 찾아주라고. 반론을. 1번, 동물복제는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동물복제는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동물복제는 다양성을 훼손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긴 뭐라 그래? 멸종위기의 동물을 뭐한다는 거야? 보존한다는 거야. 오히려 다양성을 뭐한다는 거야? 지킨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벌써 나왔네. 2번이 됩니다. 자, 3번. 동물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반론이 아니죠. 4번, 동물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치면 인간 복제로 진행이 된다. 역시 뭐 반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동물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 이것도 역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론 이런 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2015학년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문제. 소전제 기억에 대한 역시 반론의 근거.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친구, 쉬운 문제인데 친구들이 틀리는 이유는 저 반론 이런 거를 놓쳐서 틀립니다. 자, 이제 남학생이. 인간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 대상으로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아. 여학생이 너의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해보자.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자, A는 바람직하지 않다. B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결론, 인간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 배아복제 실험은 그럼 C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 B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는 A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뭐야? 인간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뭘 찾아주셔라? 반론을 찾아주셔라. 1번.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이건 반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같다니까 이건 오히려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론이 아니고. 2번.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배아세포는 아직 세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다. 반론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뭐 이것의 반론과는 전혀 관련이 역시 없고요. 4번.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죄에 포함된다. 이것도 역시 반론이 아니라 지지하는 근거가 되겠죠. 5번. 인간 배아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속한다. 이것도 역시 C는 A다.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이거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4월 학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어떤 논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수정 이후부터 전 배아 단계까지. 전 배아라는 것은 여사에게 착상되기 이전의 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배아까지의 복제는 허용하자. 전 배아는 아직 착상되기 전 단계로 착상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인간으로서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을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한 인간 개체로 존재했는지를 묻는다면 사실 그걸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 복제를 허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이 전 배아까지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도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넘어서서 사실 착상 후에도 배아 복제가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볼게요. 계속.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자동차를 옮기기 위해 돌을 뺀 순간 예상치 못한 지점까지 차가 미끄러지듯 전 배아 단계까지 복제를 허용하면 결국에는 태아 복제까지도 심지어 인간 개체 복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끄러울 경사길 논증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 이렇게 경사길에서 경사길에서 뭐예요? 이렇게 벽돌을 빼는 순간 자동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줘야 돼. 그래서 이 배아 복제 같은 것도 아예 애초에 막아놔야지 어디까지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돌을 빼는 순간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결국 인간 복제까지 허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값.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배아 단계까지 복제는 허용하되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금지하면 우린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을. 결국 당신의 주장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어?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을이 얘기하는 건 뭐죠? 인간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시점부터 인간 개체로 존재했는지는 사실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전 배아 단계라고 해서 그게 인간이 아니고 착상 후에는 그럼 인간이 되고 이걸 묻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발달은 연속된 하나의 과정인데 당신은 무슨 전 배아와 배아 착상 이유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묻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연속된 하나의 과정임을 당신은 뭐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전 배아 단계는 인간 개체 형성 이전임을 모르고 있다. 을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죠. 을은 전 배아 단계도 복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3번. 인간 개체 형성 시점의 파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갑은 불가능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착상 이후에야 인간 개체가 형성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이걸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4번. 전 배아 복제가 개체 복제로 연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연결될 수 지금 을이, 을이 할 얘기는 아니죠. 전 배아 복제가 개체 복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을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5번. 착상에는 수정만이 인간 개체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갑은 오히려 착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도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태어날 인격체는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버머스 주장이라는 거 이게 감 좋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버머스가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잘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적극적 우생학 여러분 우생학이 뭐냐면 뛰어난 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생물 우등한 생물 뛰어난 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학문이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더 큰 키와 더 건강한 신체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생학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췌해야 돼 하버머스라는 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담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건 하버머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하버머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우리 자식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그것은 그 아이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조작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담론을 통해. 2번 치료 목적 외에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기 보세요. 자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 치료 목적 외에 유전자 개입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나쁘게 보고 있어요? 나쁘게 보고 있어. 인간을 도구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 목적 외에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뭐 해야 돼요?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치료 목적 외에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그죠?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남들이 다 정해놓은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적극적 우생학은 적극적으로 뛰어난 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인간관계를 너무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5번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쵸? 인간은 그 목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뭐 더 나은 인간 만들려고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 인간은 너무 도구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17학년도 9월 모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날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또 3단 논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생물학적 출발 조건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1 보시면 인간만이 갖는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A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A는 B다. 존재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론.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이거는 C라고 볼 수 있죠. C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C는 B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A는 B다. C는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들어갈 말은 역시 뭡니까? C는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뭐한다?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뭘 골라주셔라? 반론을 골라주셔라.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에 대한 뭘 고르셔라? 반론을 고르셔라. 1번 복제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주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자유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건 반론이 아니라 지지하는 얘기네요. 2번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의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역시 조작이나 통제하는 건 자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역시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반론이 아니라. 복제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로 태어난 복제인간도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반론이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인류 전체의 행복,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아예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제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관관계는 집의 종속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것도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간섭은 물론이고 계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해야 된다. 유전자 계량을 위해서, 유전자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 조작도 허용돼야 된다. 어떤 의리, 치료 목적은 찬성하는데 계량을 위해서, 유전자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우선은 어떤 키 작은 사람이 내 자식은 꼭 키가 크게 내가 만들 거야. 해가지고 막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계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안 된다. 갑.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가 나왔을 땐 늘 둘의 입장이 갈라지는 부분이죠. 유전자 조작에서 계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자유롭다. 계량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의 입장? 갑의 입장. 그런데 을은 그렇지 않다.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기획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갑니다. 1번, 유전자에 대한 어떤 인위적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둘 다 치료 목적의 간섭은 둘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번, 부모는 자녀 출산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자, 부모는 자녀 출산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건 갑의 입장이 그렇죠? 갑의 입장. 을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전자 조작을 통한 출생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애매하지만 X라고 하겠습니다. 3번, 부모는 유전자 계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은 기획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을이 아주 명확하게 뭐하고 있어요? 을이 아주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긍정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있는가 없겠네요. 자, 1번,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의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되는가? 갑은 아주 명확하게 허용하자는 얘기고 을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5번인가 봐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계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갑은 아니죠. 걔네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거야. 그런데 을은 뭐래요? 그들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을 기획하는 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 학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노예조정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군.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시 A는 B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동물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C는 B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C는 A다. 동물 실험은 도덕적 지위를 뭐하는 것이다? 훼손하는 것이다. 에 뭐를 골라주셔라? 반론을 골라주셔라. 동물 실험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다. 에 대한 반론. 1번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이건 반론이 아니라 지지하는 근거죠. 2번 동물 실험은 엄격하게 선발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이게 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한다 안 한다. 이런 것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죠. 3번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다. 이것도 갑자기 나오네. 무슨 생뚱맞은 선지입니다. 이건 별로 관련이 없죠. 지금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쟁점인데. 3번 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 어때요? 동물 실험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소전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인데. 4번이 얘기하네.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는 존재. 즉 동물은 아예 원래 도덕적 지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론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자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건 일종의 레건의 이야기죠. 레건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동물 실험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